22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4,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서구가 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756명, 연수구 731명 순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선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화군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10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21일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1.7%,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3%를 보이고 있습니다.